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들 제 10판 신문인법강의 3회독 1542페이지 제 13절 조합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 13절 조합 로마 짧은 서설 조합의 의미 사회적 작용 양과 1번의 조합의 의미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 서로 출자하여 공공사업을 경영하는 쪽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방과 1번의 사람의 결합체인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사단의 경우는 그 구성원이 단체에 면물되어 그 개성이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데 비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사단과 조합은 통일적 조직과 기관의 유무 단체의 행위자, 법률효과의 구속자, 의사결정방법, 재산의 소유형태, 법인경령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경은 없지만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의 구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비법인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주장된다 이번에는 민법상의 조합과 구례할 제도가 있다 동그라미 이번에는 노동조합 농업혈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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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특수한 법인이며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동그라미 이번 농업혈동조합은 조합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특수한 기업 형태이다 동그라미 3번 농업혈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1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도 그자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상법상의 한명회사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상법 위주로 제공자과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한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전과 안토는 상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중요될 뿐이다 반가루 3번에 민법상 조합의 대표적인 경우는 몇사람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영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이다 그리고 사단법인 또는 사단인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자 또는 발림조합 또는 민법상의 조합이다 양가로 2번에 조합의 사회적작용 단체중에서 조합은 사단보다 쉽게 성립할 수가 있고 또 조합에 관한 민법 구경은 대부분 융위 규정이어서 사람들은 부담없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 점에서 조합은 어느정도 사회적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번에 조합계약의 의임이 법적 성실 양가로 2번에 조합계약의 의임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는 조합이라는 단체를 성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계약은 조합을 성립시키는 합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합의도 포함한다 양가로 2번에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반가로 2번에 조합의 청설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계약인지에 관해서 계약서와 2번에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특수한 법률이라는 견해를 나누어 있다 법률행위의 종류로서 합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사를 취할 수 없으니 물론이다 조합계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균후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방향이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따라서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단일한 단체로 성립하지 못하고 계약관계로서 존속한다 여기서 조합계약은 합동행위 및 계약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가리군역 조합계약이 쌍무계약인가에 관해서 학설은 본래의 쌍무계약이 아니라는 견해와 쌍무계약이라는 견해를 아닌가 1544페이지 사균으로 조합계약에 있어서 각 조합원의 극부는 다른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공동은 목적자성으로 전제조건에 진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계약은 본래의 의미인 쌍무계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합계약은 제536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은 2인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계약에 제537조 538조가 제형되는가에 관해서 부정설과 공정설 그리고 2인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고 3인조합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적용을 부정하고 조합의 이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출자가 불륭하게 된 자는 조합원이 되지만 더 하나 탈퇴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불륭으로 된 극부가 조합의 목적자성이 중요한 것일 때에는 조합은 해산할 수밖에 없다 방글라 3번에 조합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명, 탈퇴, 해산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통솔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반려해 보겠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위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해부를 의무를 부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방간 서번에 조합계약이 유산계약인가는 조합계약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주용되는가에 문제로 논의하고 있다 흑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1설은 그 이후로 조합에 관한 규정을 현무출자시 담보 규정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들고 2설은 유산계약의 본질인 당사자의 대가적 출현은 각 당사자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출현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얻은다 2설의 주장도 유리했으나 주용이 필요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움으로 일상은 일단은 안 하니까 신전설을 하겠습니다 장사용을 마음대로 수도권을 마음대로 대략으로 잠시만요. 방가로 이번에 조합계약이 낙성 그료식의 계약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방가로 이번에 조합의 성립, 방가로 이번에 조합의 성립이었군. 조합은 2인 이상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을 약정하여 성립한다. 방가로 이번에 조합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수에 상한 성은 없으나 구수가 너무 많으면 사단 오지할 가능성이 크다. 방가로 이번에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정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회질선이 강인법계에 관하지 않으면 자격계에 정할 수 있으며, 영리법이 비영리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라도 무한하다.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일부의 조합업만이 이익배분을 받는 경우는 조합이 아니다. 또 판례고였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써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의 하나의 여의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조합의 성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반가루 3번에 모든 당사자가 출자 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정의부가 출자 임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합이 아니다.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 물건, 직자산권, 채권 등의 재산권, 로무, 상호 신용도 출자의 목적물이 된다. 부자비도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각 당사자의 출자의 종류나 내용에 동일할 필요가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위원 방식의 공동주급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반가루 1번에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표 제한, 반가루 1번에 조합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한능력 또는 위사표시의 흠으로 계약의 무효 또는 추천되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당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제한능력자이거나 위사표시의 흠으로 무효 또는 추천되는 때에는 일부모의 범위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결과 나머지 당사자이래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할수리라고 예정되는 경우는 유효한 부분에서 조합계약을 조속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으로 된다. 반가루 2번에 조합계약의 활동을 시작한 뒤에 제한능력 또는 위사표시의 흠으로 인하여 유효이 틀어나거나 추천될때에는 계약관계를 장례를 향해서 효율을 낸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실적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도출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걸로도 다음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제 미션의 고로